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원 입니다 아 요즘 제가 유튜브에서 댓글을 잘 못달아 드리고 어 그 다음에 지금 연수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여러분들한테 좀 피드백을 해 드리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이직을 했습니다 저동안 고양시 토당 청소년 수련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1월 2일부터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남양주 도시공사에 속해져 있는 남양주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지금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작한지는 지금 3일밖에 안되는데요 굉장히 지금 적응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좋은 피드백을 빠른 피드백을 드리지 못함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근 후에 짬나는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연수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마지막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과제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과제를 하는 과정들이 청소년 지도사가 되기 위한 하나의 연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참여를 해 주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듭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제가 남양주시 청소년 수련관으로 이직을 하게 됐음을 다시 한번 조금 알려 드리고요 혹여나 또 고양시에 살고 계신 분들 아니면 고향에 방문하셔서 저를 찾아오고 싶으셔가지고 토당 청소년 수련관에 가시면 제가 없다라는 거 인지하시고요 저는 올해부터 남양주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으셔서 만나서 어떤 상담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남양주시 청소년 수련관에 방문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동안 고양시 토당 청소년 수련관을 많이 사랑해 주셨다면 이제 제가 근무를 하는 남양주시 청소년 수련관 아! 남양주 도시공사예요 남양주 도시공사 남양주시 청소년 수련관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